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은 바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상장하고 나서 지지부진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개연속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10% 넘게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 첫 번째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더 주가가 소외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의견, 또 한쪽에서는 계속되는 기관 매수세가 SKI 테크놀로지의 상승을 조금 더 받쳐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SKI 테크놀로지 연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중권 서초중앙피비의 길건우FC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SKI 테크놀로지,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라 이런 상승은 처음이죠. 상장하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이 쭉 나왔습니다. 이거 물리셨던 분들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으셨을 텐데, 일단은 오늘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죠. 길건우FC부터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날도 상장이 5월 11일 날 처음 하고 나서 26%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가 저희도 할 말이 없었는데 그날 물량이 정말 외국인이 200만지 이상을 쏟아내가지고 너무 많이 쏟아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지금 11일 이후로 거래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3일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기관이 단 하루를 제외하고 22일을 순매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보호 예수 물량이 남아있었는데 첫날은 0.3% 정도였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 22.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관이 또 다 거의 대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하루 제외하고 제가 순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가 매도였는데 매도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61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통상 의무 해제가 풀리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 매도를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상반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요일 날 한 10% 정도 급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그래도 적지는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뒤에 또 예정되어 있긴 하는데 42% 정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하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분리막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막에 대한 것은 또 뒤에서 김인수 대표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막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고 저희가 탑티어라고 하는데 탑티어에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SK, IET를 조금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중국 공장이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폴란드 공장도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물량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IET 테크놀로지 일단은 계속되는 기관 매수세. 저도 한번 지금 찾아보니까 지난 6월 7일 정도에만 외국인이 한 번 딱 매도를 했고 그 뒤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713억 원을 순 매수를 하면서 기관의 힘에 힘입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부를 강하게 켰는데 오늘도 이번 주도 역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길건호 F씨께서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 SK, IET 테크놀로지. 저희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상장할 때 저희 따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들었다가 댓글들의 안 좋은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더 이번에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참회의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고 있다는 데 포인트를 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기조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금리가 변화를, 긴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상관점 쪽에서 미국도 성장주, 기술주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섹터였던 2차전지 관련된 쪽도 저희가 잊혀졌던 BBIG, 그중에 하나의 배터리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변화다. 특히 그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 메이커들도 상당 부분, 강하게 움직였다는 부분들이 이를 또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직접적인 이유는 금요일 같은 경우 종가의 여러 종목들이 변화가 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2차전지와 관련된 ETF가 하나 리밸런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됐다는 관점들도 같이 연결이 되는 상황들이고 그날 또 리포트도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분리막 같은 대표적인 세라믹 코팅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열 안정성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IET 테크놀로지가 얘기하고 있는 습식 분리막 쪽에 대한 수요 증가가 훨씬 더 크다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이런 성장성을 반영해서 영업이기 한 1930억 대, 작년 대비 54%가 증가하고요. 그다음 연도 내년 같은 경우는 2900억, 또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50% 성장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PR이 55배, 비싸다고 보이지도 내년 50% 성장하게 되면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어떤 지금은 고평가여도 점진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를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주가에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금요일에 10%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기관 매수세도 붙어주고 있고 김민수 대표님은 지난주부터 계속 BBIG 종목들을 다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BBIG 작년에 힘을 못 받았던 SKI 테크놀로지가 이번에는 또 BBIG에 같이 편입이 되면서 함께 테마가 엮이면서 상승을 더 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